안녕하세요.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디지털 앰버서더 헤이 히제입니다. 창의성이 넘치는 나라 스웨덴에서 저와 유학생활을 함께 해볼까요? 액션! 잠시 후에 잃어버린다. 시원한 길이 있는 곳에서 잃어버린다. 시원한 길이 있는 곳에서 방문해 주신 곳이 있습니다. 이낙연에서 제작되어 주신 곳에서 잃어버린다. 이리 잡고 있네. 한건 얼마에요? 한건 얼마에요? 어 가격 나쁘지 않아 아 있잖아 한국건대는 필요 없을까? 삶은 계란은 두개 넣어가지고 있는건가? 다행이다 떡볶이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또 다행이다 한건가? 빛깔 아 이제 손이 많아 한건가? 그냥 다행이다 한건가? 한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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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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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